자, 그럼 이제 오늘도 제일들과 정말 건강하다고 헐린 오늘의 삶댐 나오세요! 나오세요! 와! 와! 선수님! 딱 하고 이랬어요! 우와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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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품 명품에 썼다는데 그 현장으로 시방 빨리 출동해볼까요? 다행이다. 이제 쏘시는 게 다르시네요. 나 이제 너랑 못 만나. 어? 무조건 공부만 할 거야. 아! 갑자기 갑자기 부딪어! 오! 오! 어머니 찌릿찌릿 우리 찌릿 흔들 흔들어! 제가 떠올려 보건데 제 얼굴은 정말 각오예요. 스스로? 아버지는 인정을 하네요. 그래요? 술 먹는 게 새벽 다섯 시까지 먹거든요 그게 딴짓하는 건 아닌 걸 제가 알아요. 저 비우겠어요 예. 무슨 일로 불렀냐 바쁘신 일호그룹 사장님께서.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. 빼빼 빼빼 때로는 빼빼 빼빼 수관차. 중학생 애들이 날 불렀어. 예체 농자만 남았다. 방송가 배구단. 화이팅!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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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